내가 시집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살이 다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만큼 해놨어 그런데 황갑이 됐어 그래갖고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황갑 때 다이아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여행 티켓을 갖고 올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황갑 때 왔는데 10만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갔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절 도와줬어요 그런데 신부 되어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하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흘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노고 딴 데 가서 막 해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흘러는데 가을이 돼서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요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 번 화가 나면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화로 꽉 찬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심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화가 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화가 김에 남편도 죽이고 화가 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네요?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언제 화가 나요? 인생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다더라 이러면 남편도 막 화가 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또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냐면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고짓말 시키면은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고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고짓말 시키면은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해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해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둬나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대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뚜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뚜들겨 패인데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할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는 거다가 마지막에 터질 땐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서 이게 터질 때까지 내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낸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확 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질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확 김에 질르는 불이 14%래요 그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점점 크게 그런데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러니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 분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망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오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 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딱 만들어갖고 내놓으면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는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를 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해거리고 그거 주워 먹은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위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히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살이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랬는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올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갔나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절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되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 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되었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죽어 좋아서 아니 근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우성운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교우의 40% 미사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분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와서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아보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어우 나는 듣다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 감동 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 안에 빨리 가자고 아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잡고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나 좀 얘기 빨리 가자고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무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 5월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큰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기형님은 항상 자기하고 친애인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형님 김수환 추기형님이 그런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해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따라다니야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서 4,999,000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서 뛰어다니고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천명, 만명 되면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매아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그런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그런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만 4천명이야 만 4천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서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예요 미사참내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명이 따라가요 5천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완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 완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온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거냐면 6km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걸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물을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명 딱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어부 열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야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둘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명 먹이고 생난리를 쳐서 5천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 그 예비교우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5천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요?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 3사람만 모여도 단 2, 3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안 하냐면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자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 날 했어요 인기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신 수원교구 주부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부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부에다 그런 걸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메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 명이 틀리다고 그 5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 분 위에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목은 노인인데 침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서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냐고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 데들아 너 나 다 나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 그러죠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났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남들 말에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부하고 요한이 열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질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 하면 머리에 꽃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 중에 그런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바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모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은 피가 흐르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서 막 해거리고 또 수다 떨면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서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요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전과 성공에 관한 격언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겠으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의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스물다섯 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스물세 시간 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났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 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집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말에 관한 격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태도에 관한 격언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을 조종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가 있을 때 해보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나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막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과 귀와 코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손가락이 자유로운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거든 얼른 귀를 막아라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것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금화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돈에 관한 격언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이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의약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벌 수 있을까? 있다 쓰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 뗄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인간에 관한 격언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2분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관한 격언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에 관한 격언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자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1.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2.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3.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5.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꽃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족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 가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득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 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 번 화가 나면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화로 꽉 찬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화가 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화가 김에 화가 김에 남편도 죽이고 화가 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네요?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언제 화가 나요? 인생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다더라 이러면 남편도 막 화가 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냐면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고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고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고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애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야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른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패는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할머니들이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대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는 거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나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서 이게 터질 때까지 내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때는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해서 딴 데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하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확 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질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확 김에 질르는 불이 14%래요 그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점점 크게 그런데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문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러니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 분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망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오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던지고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 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딱 만들어갖고 내놓으면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는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를 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해거리고 그거 주워 먹은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위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히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살이 다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래갖고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화가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올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화가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 열 안 받아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갔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신부 되어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하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아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 하면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방학 때 가면 주일 학교 애들이 매달려서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러지 못하지만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영우성운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교우의 40% 미사참여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와 앉아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한 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아면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 감동 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끊은 거예요 사제관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잡고 끊은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나 좀 얘기 빨리 가자고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떡해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무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큰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기형님은 항상 자기하고 친애인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형님 김수환 추기형님이 그런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따라다니고 5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000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서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천명, 만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예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그런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은 네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그런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에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만 4천명이야 만 4천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서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르셔야 되는 이유가 수년인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와가지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예요 미사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 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명이 따라가요 5천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로 완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거냐면 6km를 걸은 거예요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걸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찬물을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열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야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둘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명 먹이고 생난리를 쳐갖고 막 5천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 예비교우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5천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요?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단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 3사람만 모여도 단 2, 3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안 하냐면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 날 했어요 인기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신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걸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기에서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 명이 틀리다고 그 5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에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일본에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그런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냐고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 데더라 너 나 다 나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났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부하고 요한이 열받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질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번당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 하면 머리에 꼭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 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바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흘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욱 동그란 사람이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갖고 막 해거리고 또 수다 떨면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흘러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요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전과 성공에 관한 격언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겠으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의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스물다섯 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스물세 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났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집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세 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태도에 관한 격언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을 조종 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가 있을 때 해보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나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막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과 귀와 코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손가락이 자유로운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거든 얼른 귀를 막아라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것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초에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금화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돈에 관한 격언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이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의약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벌 수 있을까 있다 쓰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 뗄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인간에 관한 격언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2분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노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관한 격언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에 관한 격언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첫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자란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차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완은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1.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2.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3.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꽃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족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 가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득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